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태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 22년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재미있었던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는 앰비셔스 그들은 댄서를 40명이나 구했다고 한다 과연 그들의 무대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안무를 짜야 하는 그는 과연 50명을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몬스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앤비셔스에서 누구누구 오게 되는 거죠 일단은 캐스퍼, 쥬키, 차현승, 유쿤, 쿠로 오 좋아 근데 비글 야마카시는 연락이 안 돼 아니 지금 밖을 기다려야 되고 해리존도 기다려야 되고 투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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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지금 그 다 다 뿌렸어 난 대학 다 뿌렸고 지금 대학도 학원 뿌렸고 난 진지어 지방도 지금 다 뿌렸어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뮤지컬 좀 어 뮤지컬 다 뿌렸어 아니 그 뭐였지 내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봤는데 안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대로는 없을 것 같고 그가 약간 너랑 나랑 루틴 하면서 해왔었던 결들 있잖아 뭔가 그림 만들고 투탓에게 전화하고 있는 리더 투탓형 와줘요 우리 앤비셔스는 제주에 가지 못하였다 이 당황스러운 뒷모습들을 보라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집들러서 지나고 나면 나 서기해 빨리 지내줘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어 저희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알아보는데 다 만석이어서 일단 대기를 걸어둔 상태고 저희는 대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아 신서유기 봤어? 과연 앤비셔스는 거기에서 미션 바뀌면 한 번 퇴근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 똑같은 게 없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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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게 50분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어떡해 비행기를 못 탔어요 말이 시각했어요 지금 미션 아니에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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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비셔스 몰카인가요 이거? 그니까요 이게 뭐 하나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게 자자자 나가자 어떡하지? 저 거 아니야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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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갔어 못 갔어 비행기를 놓쳤어 어떻게 비행기를 놓쳤어 진짜 이런 일이 생겨버리다니 그니까요 사연수 처음부터 적용해 비행기 아 진짜? 그니까요 이 정도면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진짜 일단은 찍어놔야돼 이거 언제 뭘 쓸지 몰라 앰비셔스 브이로그 놓쳐버린 사람들 메뉴 먼저 고를게요 저는 로얄 미스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딥카페 신사이즈 딱딱한거 같아요 파라멜마피아 또 따뜻한걸로 연하게 아줍니다 제일 큰걸로 해주세요 두려워라 그 다음에 수박주스 라지아나요 선생님 죄송한데 다 골라서 그냥 문제 해주세요 그냥 웃게 모시는걸로 따로 까꿍 아 이거 색깔때문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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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잘 마실게요 잘 마실게요 잘 마시겠습니다 형님 잘 마실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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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설거지 뒷처리 주황색만 해도 돼 하나 둘 셋 제발 제발 짜증나 반전하시죠 짜증나 다 먹을때까지라고 했다 세연이가 마음써줬는데 설거지 할까요? 아 내가 또 하자 그랬구나 참 사람이 걸리나봐 어떻게 직전에 아 내가 걸릴거 없지 이랬는데 바로 걸리네 아 진짜 느낌 안 좋았어 안 내면 커피 사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커피 사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커피 사기 가위바위보 맨날 이 둘이네 가위바위보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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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형 맨날 형이잖아 형 아니면 우태형이야 응 잘 마실게요 네 호환아 잘 먹을게 잘 마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가위바위보 하하하하 아니 홈사토 아 홈사토 네 가위바위보 네 올려주세요 가위바위보 가정차고 뭘 올린다고? 아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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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도 않는거 같아 첨포도 케일 착지투스 너 견과류 알레르기 있잖아 아니 뭔소리에요 그 피 포도 시키게? 오오 피치 딸기 크러쉬 피치 딸기 크러쉬 하다가 있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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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블게 시킨거야? 버블 초코 뚱카논 하나 주신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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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이는 다시해야돼 전투한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오우케잌 bert 확실하게 틔었보다 이렇게 해서 찌러보었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할게 우정은 항상 간다 끝까지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나이스! 역시 막내야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이거 우태형일 것 같은데? 야, 문 내라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아쉬워 안 내면 징거 가위바위보 잘 먹을게 출동!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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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자 저 일단 아이스크림 크로플 되게 싸네 아이스크림 크로플 하나 주시고요 더블초코 똥카롱 하나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내일모레 촬영인데 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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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씨 시프트 리조토 하나 주시고요 네 초콜릿 휘낭시에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에그마요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바로 가져가도 되는 거죠? 네 아 유니버설이다 으아 얘들아 한국은 행복하니? 으아 아마 안내해 주십시오 헤이! 해리포터 왔다 저도 후구와트에 입학할래요 와 짱이다 해리포터에 입학하는 오천 그는 과연 어느 방을 배정받을 것인가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여기는 확신의 슬리데린 뭐지? 퍼플퍼플 뭐? 보라색 보라색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레반도브스키 레반도브스키 확신의 슬리데린 하필 예에에에에에 오늘 영상은 보라색으로 감사합니다.